태보현 씨. 비주얼은 탈락감입니다. 재료를 얼마나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나쁘진 않아요. 이게요? 네.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꼬라지가 이렇다고 하면 지금 막보러 가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낫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목을 멜 정도라 지금 제일 가보기면 힘들죠. 그 불고기의 달콤한 맛, 짭짤한 맛 그다음에 머스타드, 마요네즈, 부드러운 맛 이거를 다 끄집어냈느냐 안 냈느냐 지금 싸움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현 씨 거는 그래도 그 맛이 나온다는 게 지금 저희도 지금 놀래고 있는. 저도 놀랐습니다. 아니 맛이 있는 게 아니라. 네 알겠습니다. 착각하지 말고.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. 맛이 있다는 게 아니라. 최보현 씨. 네. 올라갈 만한 맛은 됩니다. 올라가세요. 빨리 와. 여기서 와서 오는 거. 여기서 와서 오는 거. 미스터리 박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의 지옥문 앞에 있다가 갑자기 첨단으로 팍 튀어 올라가는 느낌. 좀 쌓으면 돼서. 재밌는 게 더 많아. 또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다가 jos은 또 오는 거. 좀 더 오는 게잇. 안녕. 들어옴. 뭐.